KTX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모레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레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을 의결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2022년 서부경남 KTX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km, 5조 3천억 원을 들여 서부경남을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경남의 대표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서 수출 부진과 매출 감소로 경고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키워 세계 무대에 나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사업체는 물론 종사자와 출하에까지 60에서 70%가 몰려 있습니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이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인 셈입니다. 그러나 항공산업이 경남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1.3%, 종사자 3.2%, 출하액 3.8%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난 2017년, 매출은 23% 줄어들었고, 부채 비율은 52.2%포인트 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탈락하며 미래 일감 확보도 어려워졌습니다. 위기를 겪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경상대학교 연구팀은 정부가 국산 항공기 구입에 적극 나서는 등 강력한 항공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이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국제공동개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항공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항공기를 수출할 때는 사회 간접자본 건설이나 기술 이전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정의당은 오는 4월 창원성산구 보궐선거 후보로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여의원은 경남도의원 8년의 경험을 살려 원내 교섭단체를 회복하고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끌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창원성산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창원시 마사나포구 진동면의 한 마을 뒷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90여 명과 헬기 등 장비 12대를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이 불로 임야 100제곱미터, 소나무 등 30여 그루 같아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가정폭력과 교통사고 사망 등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 동안 설 연휴 기간의 치안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은 연휴 중에 평일 대비 53.3% 증가했고 교통사고는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33.3% 늘었습니다. 침입 절도와 주취 폭력은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각각 17.9%, 18.6%가 늘었습니다. 경남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 명절 특별치한 활동을 펼칩니다. 지난해 경남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집가 변동률을 보면 경남의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2.2%로 지난해 상승률 3.09%보다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